아.. 아.. 제가 알려드리면 될 게 무엇입니까? 내내.. 아아 유니온이 없어? 어.. 그렇군요.. 아하.. 링크보다 좀 많이 키워야겠다.. 네네..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면 좋겠습니까? 일단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.. 뭐 매력작도 매력작인데.. 일단은 좀 링크부터 좀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.. 돈을 급하게 많이 들고 오는 거 아니면은.. 그렇고 일단 유니온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.. 아.. 기본적인 구성은 좀 되어 있을 것 같고요.. 오 그래도 나름 세트는 다 의미있게 해놨네.. 구성 괜찮다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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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크.. AD 다 돼있다.. 템은 좋은데.. 링크가 없어서 아쉽다.. 어.. 잘해놨어요.. 굉장히 잘해놨는데? 18%에다가.. AD 공식까지 해가지고.. 아주 의미있게 다.. 잘해놨네.. 이것도 체력.. 달려있고.. 이야.. 윗잠에.. 에디.. 에디.. 에디 3%까지.. 어.. 추업도 되게 좋아.. 뭔가 좋아 보이네요.. 어.. 야.. 잘 맞췄네.. 이거 12%.. 아주 일리가 있어.. 어.. 아주 좋습니다.. 어.. 이건 몬사출산 링크 키우고.. 하면은.. 박모 조금.. 맞추고 하면은.. 카벨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. 젠백업도 좀 하고.. 어.. 무기보조 엠볼렘 조금만 좀 수정한다면은.. 야.. 아주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가 되겠습니다.. 네네.. 좋다.. 잘해놨네.. 야.. 링크하고.. 요것만 맞추면 아주 끝장나는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.. 링크하고 유니어.. 그 정도만 올리고 젠백업만 해도.. 무기보조 박모쪽에서.. 박모만 어떻게 올린다면은.. 이제.. 카벨까지 가능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.. 야.. 아주 잘 맞춰놨어.. 좋았다.. 누가 맞췄냐.. 나이가 13살이래요.. 잘 맞췄네.. 아.. 누가 대신해준 것 같다.. 그러네.. 아주 잘해놨어요.. 베스트 베스트.. 아주 좋아.. 0성이네.. 인기도 마이너스 21.. 아주.. 스틸 잘했습니다.. 아.. 아.. 감사합니다.. 잘해놨다.. 누가 해준 것 같애.. 잘해놨네 정말로.. 좋았습니다.. 잘해놨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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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놨다..